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4일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가족을 허락하시어 조부모의 기도와 교훈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케 하시고 자식의 놀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 삶의 동력과 보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소홀하고 말았던 지난 시간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합니다. 가족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도 어리석은 저는 그 소중함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말하면서 충고와 조언을 멀리하였고 사랑으로 전해오는 관심과 기대조차 피로와 불편으로 여겼습니다. 저를 위해 그들이 있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바라기만 하였고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여 요구만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힘들어했고 저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는 왜 도와주지 않는가 서운해했습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 간구하는 가족들의 조용한 기도소리가 주님 보호자 앞에 놓여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좋은 평안의 선물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저에게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함께 있는 동안 더욱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사랑으로 견고한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러나 지나치게 가족들을 앞세워 주님을 뒤로 하는 우운은 범치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족들을 통해 저에게로 저를 통하여 가족들에게로 찾아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항상 우리 가정에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얼마 전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 곁을 지켜드리다가 무심코 아버지의 휴대폰 갤러리 창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들어 사진 찍으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기운이 없어 누워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 보았던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슬쩍 아버지의 휴대폰 갤러리 폴더를 열었고 아버지도 종종 사진을 찍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서른장도 되지 않는 사진들이었지만 저는 그날 놀랬고 당황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 중 몇 장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를 예전 가족 앨범에서 5, 60년도 더 된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자기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다시 찍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버린 그 세월과 안개처럼 지나가버린 시간을 홀로 곱씹으며 혼자 서글퍼하고 붙잡고 싶으셨던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손안에 두고 사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몇 장의 사진은 어머니를 찍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주일 아침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아버지의 카메라에 들어온 어머니는 싫다고 손을 내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허름한 주택 담장에 피어있는 장미꽃 덩굴 옆에서 역시 5, 60년 전쯤에는 한껏 멋진 포즈를 치하셨을 법한 모습으로 어머니가 웃고 서 계셨습니다. 멀찍이 아버지를 등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고 어떤 사진은 심하게 흔들려서 어머니의 형체가 마치 그림자같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현재였습니다. 엄마는 천사다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사랑받고 사시는 아버지의 행복이 그리고 소중한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시기 위한 부지런한 일상과 간절한 기도가 지금이 되어 그 휴대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눈물짓게 만들었던 것은 갤러리 폴더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사진들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시로 아버지 자신을 찍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셀카를 찍으셨을까 혼잣말을 되뇌이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셀카는 모두 같은 장소입니다. 자동차 룸미러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주기로 나중에는 보름 또는 일주일 주기로 셀카가 찍혀 있었습니다. 똑같이 내 아버지이고 내게도 익숙한 아버지의 표정이었지만 그 사진 사진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단 한 장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름져 가고 표정은 더 굳어져 가고 편찮은 시기 직전에 찍으신 셀카는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또 셀카를 찍으실까요? 앞으로도 셀카로 남겨질 아버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사사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대가나 바람도 없이 무조건 도와주고 희생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여기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똑같이 같은 길이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시간에 무게 역시 경중 역시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저의 알아차림도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시간은 모든 시간은 사랑할 기회였고 모든 순간은 사랑받는 축복이었으며 그럼에도 냉정한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과거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서 우린 정말 잘 살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히 내는 것이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의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